보통이 아닙니다. 피라니야 피라니야 오 왜달랬어 아니 왜이래 이런 호기심 하나가 굉장한 재능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특수목적견으로 이거 뭐야 마 야 오 마이 오 오오 나가 나가 나가라 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특수목적견으로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와 시빈언스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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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록 지금 이래도 벨기에 마르노이즈라는 강아지 경찰견을 한다든지 군교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견이요? 예 인명구조견을 한다든지 삼성 삼성 으 으 으 으 으 경찰견으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중 하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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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니아 사총사가 이런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 사실은 피라니아 사총사가 이 친구의 아들 딸입니다. 아 그러면 피라니아 아빠예요? 그렇죠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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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선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뉩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 셋 중에서 빨리 찾는 친구가 구강능력이 저 친구 중에 가장 뛰어나죠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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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님이 되고있는거 맞아요lä 되고 있습니다. 아 으 으 으 으 아 에 너는 으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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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인가요? 아닙니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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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이 냄새에 지문을 갖다가 이 친구가 정확하게 맡아서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대단해 보이네 아 뭐야 야 놔 잘 할 수 있지 중 3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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